일본 라면에 밥 말아먹어도 맛있거든 한국이 시켜서 나눠먹을래? 거기에 차슈를 추가해서 먹자 이거 혼자서 많이 시키면 눈치 좀 그래 둘이 왔어 오늘은 밥 말고 감사합니다 넣어가지고 밥을 먼저 말아 그걸 말자고 이 라면 국물에 밥 말으면 좋아 면이 있을때랑 국물 맛이 좀 바뀌어 씹는 맛도 있고 밥하려고 그럴 수 있어 면이 있을때랑 국물 맛이 좀 바뀌어 면이 있을때랑 국물 맛이 좀 바뀌어 크림이 있긴 아니야 밥을 많이 있어 어제 한잔 했냐? 어제 한잔 했어? 나도 어제 한잔 했거든 밥을 말면 또 달라 술에 밥 말았다 그래서 술에 비질감이 없어 밥 말았다 그래서 술에 비질감이 없어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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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네요 아 편안하네요 편안하네? 그것도 있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음식 얘기가 또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하기도 좋아 밥은 먹으니까 같이 가면 적당히 맛있게 사실 과도땡 미니도 괜찮고 어떤 날은 그냥 먹고 밥 말아먹어도 한글자막 by 한효정